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작! 우유 재료 샐러드 와우 잘 먹었을 때 마다海에 설탕 마다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장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꽃게장, 깐새우장, 그리고 삼겹살하고 우삼겹, 그리고 깍두기. 이거는 우동 준비했습니다. 장비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의 맛은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워싱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즈볼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손바닥 쫄깃쫄깃 매콤한 맛 바삭바삭 오징어 아...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소스 소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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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맵고루 아삭아삭 오징어 와삭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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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마지막으로 이 맛은 꼭꼭한 맛이에요 주먹밥 한입 마지막으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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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식감 너무 맛있어 참기름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